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인 가족이 한 달 생활비가 60만원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와 자녀, 이 세 사람이 한 달에 60만원, 연평균으로 72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국회의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아내, 딸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의 2019년도 한 해 생활비를 720만원, 월평균 60만원을 썼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 달 60만원 정도만 쓰고 지낸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딸을 1년에 4200만원 정도 드는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대신 온가족이 절약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황희 후보자는 월생활비가 60만원밖에 안 드는 이유에 대해서 아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딸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면서 아내와 한 달 100만원 넘지 않게 써자고 약속했다 하면서 아내는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칼도 스스로 자른다. 딸머리도 아내가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명절에 고기 등 음식 선물이 들어와 식비도 크게 들지 않는다면서 딸도 한 달에 30만원짜리 수학학원 한 곳에 다니는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딸 학원비는 생활비에 포함되지 되는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우리 집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나이인데 내 지출은 의정활동비에서 나가서 국회의원 월급은 거의 저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생계형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3인 가족이 한 달 생활비로 60만원밖에 안 쓴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비만 하더라도 10만원 이상이 나올 텐데 이게 가능한가? 쌀, 부식비, 연료비, 교통비, 가족들 교통비 국민의힘 이용의원은 월 60만원으로 생활한다는 후보자 말을 국민이 과연 믿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황 후보자 딸은 2019년 서울 목동의 한 자사고에 입학을 했고 한 학기에 학비가 4,200만원이 드는 외국인 학교로 옮겼습니다. 황 후보자는 2019년 말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7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본인이 쓴 책 대전환의 시대라는 책 출판회를 통해서 7천만원 상당의 수익이 났고 이에 대한 소득신고도 맞았다고 합니다. 출판기념회 수익은 보통 책 판매대금과 축하금이 포함되는데 황 후보자는 출판기념회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대출금을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출판기념회 수익은 대출금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한 현역 의원은 정치인의 책을 읽고 싶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축하해주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우회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사다. 이를 개인 대출을 갚는 데 썼다고 말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자리에는 유관부처의 관계자나 기업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서 책값에 관계없이 추기금 내듯이 일정 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희 후보자 재산은 2016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5년 사이에 2억 원 넘게 벌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후보자의 2016년 신고 재산은 8,400만 원이었지만 올해 국회의원에 등록 신고한 재산은 6억 8,800만 원입니다. 6억 8백만 원. 전세자금 대출 2억 3천만 원과 정치자금 7,800만 원을 제외해도 2억 2천만 원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황 후보자 딸을 자사고를 거쳐서 외국인 학교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내로남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추진하는 현 여권 인사가 자신의 딸은 자사고 특목고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한 딸이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외국인 학교로 옮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고교 서열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그렇다고 평준화 교육 지지자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 후보자 딸은 현재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1년에 4200만 원을 지출하면서 생활비로 3인 가지고 60만 원을 쓴다. 그리고 명절에 들어온 고기로 반찬을 한다. 출판 기념회로 전세 보증금을 줬다. 미용실도 가지 않는다. 아무리 들어봐도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배는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국회의원을 생계, 생계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60만 원으로 살 수 있나? 거짓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엉의회 멤버이기도 한 황희 후보자는 추미애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공격 신고를 했던 사병에 대해서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서 사과하고 나중에 해명을 했습니다. 단독 범인, 마치 범인으로, 범죄로 몰았던 것입니다. 60만 원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 좀 더 따져보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처럼 정치 자금으로 가족의 식비령을 충동하지 않았을까? 정치 자금으로 가족들의 쓰임세에 보충하지 않았을까? 추미애도 자신의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수료식을 마치고 밥을 먹는 밥값도 다 정치 자금 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추미애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 가지고 정치 자금, 또 성용차 주유도 했고 이런 걸 보면 정치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고지곳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황희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